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삼성물산의 패션 부문에서 양복 원단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업을 66년 만에 중단한다고 합니다. 인건비가 오르면서 베트남이나 인도 같은 해외 원단의 가격 경쟁에서 밀리다 보니까 사업을 접는 게 낫겠다는 결론에 이른 모양인데요. 이 섬유산업은 한때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수출산업으로 불릴 때가 있었죠. 이제 섬유산업은 완전한 사양길에 접어드는 건지 우리나라 섬유산업의 과거와 현재를 한번 조망해보고 공부도 해보겠습니다. 요즘은 상품을 구입하려고 개점 시간을 기다리다가 문 열리면 달려들어가는 오픈런이라는 게 자주 화제가 되죠. 보통은 유명 브랜드에서만 가끔 일어나는 일인 줄 알았는데 최근에는 술이나 음료 사기 위해서도 이런 오픈런이 자주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트렌드 리포트 시간에는 왜 이런 현상이 과거보다 더 자주 나타나고 있는 건지 살펴보고 또 그 가운데 비즈니스 아이디어 또 마케팅 아이디어도 함께 얻어보시죠. 손에 잡힌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궁금하긴 한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는 밀어넣는 지식을 대신 공부해주는 공부왕 이종훈 시간입니다. 이종훈 작가와 함께 오늘은 우리나라 섬유산업 역사를 쭉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섬유산업에 대해서 오늘은 공부를 해보셨군요. 이게 삼성그룹이 그룹의 모태인 직물사업을 66년 만에 접기로 했다. 이런 뉴스가 나와서 이 기회에 한번 둘러보자라는 생각으로 가볍게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역시나 또 가볍게 시작이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공부하면서 좀 많이 참고했던 게 한국의류산업학회지라는 게 있습니다. 의류산업학회지에 나와 있는 논문들 그리고 한국경영사학회. 기업들의 경영사를 역사를 정리한 학회. 그런 학회가 있어요. 이런 데서 나왔던 한국섬유패션기업과 재벌 발전 역사 고찰 이런 논문 그리고 1950년대 나일론의 유행과 정치 경제적 조건과 자본의 대응 이런 논문. 그리고 미군정기의 면방직 산업의 발전 이런 논문들을 읽으면서 공부를 했는데 이번에 공부하면서 보면서 알게 된 거는 이거였습니다. 우리나라에 정말 많은 대기업들이 있잖아요. 이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섬유산업을 모태로 자본을 축적했고 지금의 대기업이 됐다. 그러니까 삼성그룹 역시 섬유산업이 모태가 됐다라고 평가할 수 있더라고요. 그렇죠. 양복지만 해도 그전에는 양복은 기성복도 없고 다 당연히 맞춤 양복이고. 삼성에서 만든 양복지 브랜드 기억하세요? 골덴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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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는 골덴텍스 VIP. 제일모직이었죠. 그 회사 이름도. 그러면서 다 외국 수입 양복 천 가져다가 만들던 시절에 이것도 국산으로 만들어보자고 했다가 무모한 짓 한다고 양복지가 장난인 줄 아냐고 그랬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들었어요. 엄청나게 어떻게 보면 걱정과 우려 속에서 삼성이 양복지 사업을 시작을 했었는데 이후에 고 이병철 삼성선대장이. 창업주가 해외에 출장을 갈 때마다 소위 말해서 제일모직에서 만든 골덴텍스 양복지로 만든 양복을 최대한 멋지게 디자인하는 옷을 맞춤으로 입고 나갔대요. 본인이? 그래서 본인이 직접 모델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양복 어디인가요? 멋진데요? 라고 하면 딱 양복깃을 딱 제쳐서 골덴텍스 이걸 딱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동지역에서 상당히 호평을 많이 받았다고 저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삼성도 그렇게 했고 그럼 우리나라의 이른바 굴지의 소위 재벌그룹들은 다 하나씩 섬유산업을 시작하고 거기서 번 돈으로 지금 이렇게 사업을 확장한 것이다. 네. 코롱, SK, 효순그룹, 태강그룹 등을 들 수 있는데 우리나라 대기업들 현대, 대우, LG 이 3사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섬유산업을 모태로 했다고 볼 텐데 현대 같은 경우는 건설을 모태로 했고 LG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치약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지만 락키 하악이라고 해서 락키 하악이라는 것이 모태가 됐기 때문에 하악 제품들, 생활필수품 제조업이 그룹의 모태고요. 그런데 이제 패션 브랜드 사업을 조금 하긴 해요. LG도.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비중이 좀 적다고 볼 수 있고 대우는 지금 없어졌습니다만 대우 역시 종합상사, 종합무역상사가 있고. 그 때 처음에 와이샤스 만들어 팔다. 그렇죠. 네. 때와서 무역을 했었죠. 그때. 와이샤스를 직접 제조하기보다는 그렇게 했었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대부분이 어떻게 보면 섬유산업을 모태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은 1960년대에 우리나라 정부 정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960년대에 소위 섬유를 수출 전략사업으로 우리가 육성하겠다 발표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예전에 고등학교 때 다 배우셨겠지만 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 경공업 중심에 산업 육성을 했잖아요. 그 당시 사실은 농업 인구들이 어떻게 보면 산업 인구로 대체되던 가정이기 때문에 영국의 산업혁명부와 똑같은 거예요. 농사를 짓던 농부들 혹은 농부의 아내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여성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아주 숙련된 일을 할 수는 없으니까 단순 노동에 가까운 소위 섬유산업 쪽으로 봉재라든지 섬유산업 쪽으로 많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가위, 바늘, 실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리고 집에서도 해왔던 일들을 공장에서 이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숙련된 노동력을 쉽게 싼 값을 구할 수 있었던 거죠. 갈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었던 시절. 그러다 보니까 1970년대에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30%가 이 섬유 쪽에서 나와요. 그래서 70년대까지는 섬유산업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 중에 하나였다. 삼성그룹 역시 마찬가지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56년부터 골덴텍스라는 양복지 브랜드를 만들어서 직접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58년부터 흑재를 해요. 상당히 삼성이 효자로 떠오르게 되는데 이후에 삼성이 그룹이 커지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에 대다수의 기업들이 70년대 이후에 중공업으로 가고 삼성은 80년대 이후에 또 반도체 쪽으로 그룹의 주력을 받고 가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제1모직 그리고 모직산업 그리고 섬유산업은 그룹에서 주력에서 많이 밀려나게 되는 거였죠. 그러다가 지금 오는 11월 말이면 경북에 있는 구미공장을 문을 닫는다고 해요. 뭐 만들던 공장인데요? 여기가 이제 양복원단. 사실은 지금 제1모직 같은 경우는 삼성 SDI에 합병돼 있거든요. SDI로 갔어요? 네. 흡사합병돼 있기 때문에 제1모직이라는 기업의 존재는 이미 사라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삼성이 섬유 쪽을 지금은 OLED라든지 아니면 필름 쪽으로 활성화하는 쪽으로 돌렸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의복류라든지 이런 섬유와는 이제 거리가 멀어지고 이제 11월에 경북 구미공장이 문 닫게 되면 이제 삼성은 1세대, 2세대 섬유산업에서는 완전히 손을 떼게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삼성이 지금은 굉장히 첨단산업하는 회사 같은데 그 당시만 해도 우리 구로동 봉제공장도 갖고 거기서 열심히 만들기도 하고 38년에 대구에서 삼성 상에 쌀장사를 쌀 팔아가지고 50년대에 이제 옷값 만드는 섬유산업을 해서 지금의 삼성이 된 거죠. 비료도 만들어 팔고 해외에서 양병비도 수입해오고 밀수해오다가 혼나기도 하고 맞습니다. 삼성이 이 패션 사업을 접는 이유는 가격 경쟁력 때문입니까? 가격 경쟁력 때문이라고 봐야 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삼성이 지금 발표한 걸 보면 2018년 이후에 4년 동안의 누적 적자가 80억 정도라고 해요. 80억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 삼성이 어떻게 보면 이게 미래 비전이 있는 사업이다라고 생각하면 이 정도 적자는 4년간 누적 적자가 80억이면 1년에 20억 정도라는 거잖아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 산업의 미래, 앞날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건 역시 베트남과 인도 같은 데서 요즘 워낙 섬유산업이 활발하고 인도는 거의 섬유산업을 지금 국가의 주력산업으로 우리 50년대, 60년대처럼 그렇게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도가 정말 인구가 많고 인건비가 싸잖아요. 여기에서 가격 경쟁력을 따라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대기업들은 이미 70년대에 접어들면서 중공업 위주로 바뀌게 되거든요. 경공업에서 중공업으로 바뀌게 되는데 대표적인 기업이 삼성 외에도 SK그룹을 들 수 있어요. SK 같은 경우에 원래 최종건 창업자, SK창업자라고 하는 최종건 창업자 전 회장이 1944년에 성령직물공장 회사에 다니는 직원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회사가 매물로 나오니까 이걸 본인이 주변 지인들하고 같이 산 거죠. 이게 이제 1945년에 해방 이후에. 53년에 이걸 샀어요.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운영하던 재산 불화하는 과정에서 받은 공모해군요. 그걸 사서 기속재산으로 나오니까 이걸 사서 53년에 사서 이제 공장을 돌리고 활성화시키기 시작하는데 이불감 예전에 많이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불원단. 아, 이불천. 58년에 이거 많이 만들고 그리고 58년에 성경이 한국 최초로 나일론 직물을 생산하게 돼요. 50년대 직봉이 만든 기술을 58년에 와서 우리가 이제 나일론을 처음으로 성경이 생산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나일론, 폴레스테르, 원사 이런 것들로 화삼 쪽으로 바뀌게 되죠. 섬유화학 쪽으로 이렇게 성경의 그룹이 정체성이 바뀌게 돼요. 그런데 60년대까지 성경이 화학 쪽에 어느 정도 섬유를 통해서 섬유산업에서 화학 쪽에서 어느 정도 두고가를 나타내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70년대에 우리가 중공업 위주로 넘어가잖아요. 70년대 기업들에게 우리 정부 정책이 중공업 육성 정책으로 돌아서니까 이런 노하우가 있는 성경에게 섬유 쪽의 중공업 산업이 넘어가게 돼요. 그러면서 73년에 성경이 섬유에서 섬유까지라는 슬로건을 냅니다. 정유사업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정유사업하고 섬유주식회사 만들고 그러면서 그룹 다각화를 만들게 되는데 이것도 공기업 인수한 거라는 얘기가 있던데요. 그렇게 나갔는데 이후에 사실은 지금 우리가 보는 SK는 사실 이동통신회사잖아요. 94년에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하면서 통신회사로 바뀌게 되고 2012년에 하이닉스 설립하면서 SK하이닉스 설립하면서 이제는 성경그룹은 섬유와 섬유학은 어떻게 보면 역사 속에 있고 지금 주력은 통신과 반도체죠.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과정에서 삼성과 달리 SK는 일찌감치 그룹 내에서 섬유 쪽과 패션 쪽의 산업을 손을 떼기 시작했어요. 실질적으로 2003년에 성경직물의 의류 직물 사업을 이미 매각을 해버렸고 성경직물은 SK네트워크스라는 이름으로 회사 이름이 바뀌게 됐는데 2017년에 SK네트워크스의 패션 부분도 매각하고 이제는 섬유패션 산업은 SK에 의해서는 없습니다. 예전에 여기가 교복 브랜드도 하고 성경이랑 SK모테 전신이 성경이잖아요. 성경이랑 삼성이 예전에 삼성은 엘리트. 엘리트. 성경은 스마트. 스마트. 학생복. 그리고 성경은 장학 퀴즈 후원. MBC 장학 퀴즈 후원. 그래서 교복 산업의 소위 양대축이었고 최대 라이벌이 성경과 삼성이었어요. 둘 다 이제 오늘 손댔네요. 네. 이제 다 손댔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섬유공장은 어디쯤에서 만들어진 겁니까? 우리나라 최초는 일제시대 때 조선인들이 직접 만든 방적회사를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1919년에 만들어졌던 경성방직. 경방이라고 줄여서 부를 수도 있는데 이 경성방직이 조선인들이 주주가 돼서 최초로 만든 주식회사고 또 강복 후에 처음으로 증권거래소에 기업이 공개된 아주 우리 경제사의 역사적인 회사예요. 우리나라 1호 기업이라고 할 수 있죠. 최초의 상장사. 최초의 상장사. 그런데 경방 같은 경우는 지금은 공장이 전부 다 베트남으로 이전해 있거나 아니면 정리가 된 상황이고 지금 경방은 부동산회사에 가깝죠. 지금 서울 영등포에 있는 타임스퀘어라고 하는 거기가 타임스퀘어 운영이 이 경방의 주력 사업입니다. 그 땅이 원래는 거기에 방적 공장이었던 거를 밀고 영등포에 있는 공정 부지를 타임스퀘어로 개발하면서 타임스퀘어라는 곳을 운영하는 것이 주력인 산업이 됐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일심방직이라고 있어요. 이 방직은 실 만드는 회사들인데 경방북만의 일심방직도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영업이익의 대부분이 부동산 임대, 부동산 투자 그리고 바디샵 화장품, 고디바, 초콜릿 식품 판매 이런 데서 나오고 수입 브랜드 갖고 와서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일심방직. 일심방직 회사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최초의 방직 회사였던 경성방직, 일심방직 이런 회사들이 지금 사업을 유지는 하고 있는데 회사가 존속되고 유지가 되고 있는데 내실을 들여다보면 실을 칼고 손류를 만드는 게 아니라 다른 부동산 사업을 통해서 사업체가 운영되고 있고 공장 대부분은 해외에 있고 기업들 대부분이 사업은 실패를 했는데 결국은 잘 될 때도 있지만 결국은 사양산업이 되는 업종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사업은 다 실패했는데 실패해가지고 정리를 하려다 보니까 공장터가 다 아파트로 개발이 되고 그러는 바람에 그렇죠. 그리고 그걸 안 팔고 갖고 있다가 자신들이 부동산 디벨로프가 되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중견기업들은 처음에 공장을 어디에 세웠느냐에 따라서 공장 부디 알아보는 데서 수도권에 세웠던 곳은 다들 이렇게 돈을 벌고 사업은 똑같이 망했는데 97년 IMF 때 사업하셨던 분들 중에서 물리창고 갖고 계신 분들이 꽤 괜찮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땅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전에 코스닥 뜨거운데 2000년 초에 코스닥 상장하는 회사들 중에 대부분은 상장하고 나서 돈이 들어오잖아요. 투자자들의 투자를 받으면 그 돈으로 연구개발 투자하고 사업 확장한 분들은 대체로 망했고 사옥을 구매하신 분들은 돈 들어오자마자 직원들 월세 내는 게 힘들어. 일단은 사옥부터 사. 그래서 사옥을 사신 분은 사업은 똑같이 망했는데 사옥이 한 3, 4배에 오르는 바람에 또 그래서 계속 유지되고 다른 회사 인수해가지고 또 사업하시고 제가 아는 분 한 분도 그래요. 다른 데서 투자 받으셔가지고 그걸로 사옥을 사가지고 말씀하시는 경박이나 다 이런 회사들이 그렇죠. 부동산 투기하려고 해서 여기다 세운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원래는 사실은 우리나라가 앞서 말씀드린 50년대, 60년대에 수출 전략 산업으로 섬유 산업을 육성하고 밀어준다라고 했을 때 사실 벨루체인을 완성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방접 공장에서 실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부터 해서 완제품까지 모든 제품을 다 만드는 벨루체인을 만들고 싶었는데 이 방접 공장들이 사실은 가장 빨리 무너지게 됐죠. 무너졌지만 사실 지금 회사는 그대로 존속돼 있는데 알고 보면 이제 다른 걸 하고 있는. 그리고 이 방접 산업은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섬유 쪽에서 수입 부분이 실 수입이 많아요. 그러니까 방접은 국내에서 어떻게 보면 경쟁력을 거의 상실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다행히 이 사업하려면 실을 쭉 뽑고 또 천을 쭉 뽑고 하려면 공장터가 길고 넓어야 된대요. 그리고 그런 라인을 여러 개 만들어야 되니까 터가 굉장히 크게 많이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또 하나의 산업이 제지 산업이라고. 종이 만드는 것도 프로세서 자체가 그냥 책상 하나 놓고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길게 어떤 작업 라인이 필요한 거라서 큰 땅이 필요했는데 다행히 그 땅들이 많이 오르는 바람에. 경성방직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경성방직이라든지 이런 실법률 회사들이 지금 해외에 많이 가 있잖아요. 베토남 이런 데가 있잖아요. 베토남이 부동산 활성화가 되면 또 한 번의 부를 거머쥘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죠. 책상 하나 놓고 컴퓨터 가지고 하는 사업은 그래서 불리해요. 부동산이 필요 없어서 안 사는데. 실제로. 안 사고 나면. 97년에 IMF 금융위기 때 그리고 2007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실제로 거의 모든 사람이 힘들다고 했는데 섬유 회사들은 퇴즈를 불렀어요. 왜요? 달러가 급등해서. 달러가 급등하면서. 한율이 급등하면서. 그러면서 달러로 섬유 회사들이 거래를 많이 했는데 모유하고 있는 달러들이 가치가 오르고 또 달러를 받게 되는 거래 대금들이 물품 대금들이 막 가치가 올라가니까 그때마다 큰 돈을 벌었다. 이런 동문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직도 섬유 브랜드들은 있잖아요. 국내 브랜드로. 그럼 그런 회사들은 어떻게 지금 만들어서 팔고 있는 겁니까?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제조해서 만든다기보다는 의류 밴더라고 보는 게 맞죠? 노스페이스로 유명한 영업 무역 같은 경우에 노스페이스라는 회사에 어떻게 보면 OEM으로 제조해서 만들어주는 거죠. 노스페이스가 별도의 브랜드가 있고 우리 거 아니고. 그런데 영업 무역이 그걸로 유명해지는 거고. 의류 밴더로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부가가치를 만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의류 산업이나 패션 산업, 섬유 산업이 좀 더 발전하려면 미국이나 일본의 글로벌 패션 업체가 하는 것처럼 브랜드 관리와 디자인 관리만 회사가 하고 나머지는 다 OEM으로 주는 그런 형태로 우리도 나아가야 된다. 사실 이거는 90년대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나왔던 얘기예요. 90년대 이후부터 한국 섬유 산업의 중국으로부터 경쟁력을 상실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거냐.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왔는데 2022년이 된 지금도 사실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있죠. 그런 부분에서 조금 어떻게 보면 섬유 산업에 대한 우리 소비자들의 관심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반박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삼성도 못 줬는데 소비자 관심이 섬유 산업을 살릴 수 있냐. 이렇게 반박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섬유 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부분들은 또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섬유 산업을 우리가 60년대, 70년대 쭉 해오면서 계속적으로 해왔을 때 이게 사양 산업이 됐을 때 거기서 일자리가 사라진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반대로 대기업이지만 섬유에 여전히 집중하고 있는 효성이라든지 코로나 같은 데를 찾을 수도 있거든요. 거기는 원단, 원사 이쪽을 효과가 높은 걸로 만드는 거예요. 오히려 신소재 개발 쪽으로 해서 그룹의 역량을 집중한다. 소재 산업의 역량을 집중한다는 측면에서도 섬유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한때 우리나라를 먹여 살렸던 산업. 지금은 아니더라도 이거 없었으면 어떻게 먹고 살았겠어요? 이거 없었으면 지금의 반도체 없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항상 그러니까 선풍기도 고맙고 이런 티셔츠도 고맙고 그렇죠. 드레스 티셔츠도 고맙고 다 고맙고 가발도 고맙고 그런 거죠. 이제 근데 하나하나 더 떠나간다? 네. 공부왕 이종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에는 어디 가면 지나가다가 줄 서는 분들이 갑자기 많아서 뭔가 싶으면 다들 뭐 하나씩 사려고 줄 서 있는 경우들이 꽤 많더군요. 최근에는 스티커 들어있는 빵 하나를 구매하려고 이른바 오픈런이라고 하는 팔기 시작하면 뛰어가서 사는 그런 광경이 벌어지고 있기도 하고 맥주, 소주, 와인 이런 거 사려고 줄 서는 분들이 참 눈에 많이 띄입니다. 이런 게 트렌드인가 생각해 보면 그렇다네요. 로그인 뒤 조현경 대표와 함께 최근에 오픈런 트렌드를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도 저도 백화점에서 줄 몇 바퀴를 돌길래 이게 뭔가 싶었더니 술 한 병씩 파는 거더군요. 소주였죠. 네. 원소주라고 하는 제품이었을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원래 오픈런은 유명 브랜드들 스니커즈를 사려고 줄 서거나 하는 그런 열풍에서 오픈런 열풍이 시작됐다. 그리고 명품을 사기 위해서 매장 오픈하기 전에 줄 서는 것을 오픈런이라고 많이 하는데 원래 사실 오픈런이라고 하는 개념은 공연에서 시작이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공연 일자가 종료 시점을 정해놓지 않고 그냥 공연하는 분들이 하고 싶을 때까지 오픈을 해놓고 공연을 계속 달린다. 그런 의미가 사실 오픈런이었다고 하는데 내일 공연할지 안 할지 우리도 몰라. 내일부터 시작을 하는데 종료 시점은 없는 거예요. 종료 날짜는. 두 달 후에 멈출지 1년 내내 할지. 네. 그래서 마지막에 공연을 열어놓는다라고 해서 오픈런이라고 했고 공연 날짜가 끝나는 게 정해지면 리미티드런이라고 이렇게 했었대요. 우리 공연은 오픈런 방식으로 합니다. 그러면 저 친구들은 하다가 지칠 때까지 저도 거기서 하겠다는 거구나. 날짜 안정하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오픈런은 우리나라 말로 바꾼다 그러면 개점 질주? 매장 오픈 질주? 이런 식으로 바꿔서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말씀하신 것처럼 빵이나 빵 안에 스티커들 들어있어서 이 스티커를 모으기 위해서 편의점을 오픈런하는 이런 현상들도 많이 보이는데요. 그 안에 들어있는 스티커 때문인데 이 스티커가 띠부띠부실이라고 해서 띠부띠부실이 들어있는 빵인지 아닌지 또 이런 것들을 많이 본다고 해요. 그래서 이 빵 같은 경우에는 띄웠다 붙였다 띄웠다 붙였다 하는 스티커라고 해서 띠부띠부 스티커라고 하는데 이런 제품부터 시작해서 최근에는 맥주, 소주, 위스키까지 출시한다 또는 판매 시작한다라고 하면 매장에서 줄서기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 술에 관련돼서 술 뿐만이 아니라 물, 음료수, 다양한 칵테일이나 와인, 술까지, 위스키까지 이 관련된 오픈런을 일으키는 특별한 상품들이 계속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계속 출시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오픈런 열풍 중에서도 물, 음료, 술에서는 어떤 상품들이 나오길래 오픈런이 계속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왜 술, 음료에 집착을 하죠? 예전에는 술하면 취하기 위해서 마시는 음료였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랑 많은 사람들이랑 단합을 하기 위한 거였다면 사실 술 그 맛에 집중하기보다는 만나는 행위나 목적에 더 많이 의미를 둔 거죠. 빨리 침해지려고.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 이 코로나가 어떤 기폭제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술을 마실 수 있는 사람들이 단체가 아니라 혼자 또는 한 사람, 두 사람 정도로 소수로 줄어들다 보니까 각각의 상대방이 마시고자 하는 그게 술이든 물이든 음료든 취향을 존중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고요. 목적형 소비가 아니라 그 자체를 즐기는 음료나 술이나. 술을 마시자라고 했을 때도 그냥 예전에는 한 가지 메뉴로 통일해라고 했다면 지금은 상대방이 술을 마실 수 있는지 또는 맥주를 좋아하는지 저알콜을 원하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각각의 취향을 세밀하게 존중해주는 그런 문화가 생긴 거죠. 하기가 10년 전만 해도 술 한 잔 하러 갑시다 라고 하면 무슨 술요? 뭐요? 브랜드 뭐요? 이렇게 부르면 그걸 왜 물어봐 그걸 눈동근하게 떴을 텐데 이제는. 술을 하는 건 좋은데 뭘 마실 건지 정하자. 그렇죠. 그럼 마음에 들면 먹을 거고 아니면 말 거고.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술을 시켜서 주문해서 먹자. 술을 못 마시면 음료를 마시자. 또는 이게 꼭 술 뿐만이 아니라 일반 카페나 이런 곳에 만났을 때도 나는 커피를 못 마시니까 커피 대신에 다른 음료를 마시는데 요즘 소비자들이 음료나 술이나 물을 선택을 할 때 한 가지 이상 예전에는 한 가지의 그 맛이나 이런 거를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지금은 최소 맛 플러스 기능을 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커피를 마시면서 카페인을 섭취를 하면서도 나는 뭔가의 비타민을 얻고 싶다. 동시에 잠을 깨면서 비타민 넣고 싶다. 그러면 비타민이 가미된 커피 또는 산미가 풍부한 커피. 이렇게 맛에 따라서 영양에 따라서도 찾게 되고요. 내가 선택하는 걸로. 네. 그리고 물조차도 프로바이오틱스가 들어있는 물. 그래서 이 물을 마시면 소화가 잘 되는 어떤 물. 그런 것도 있어요? 네. 그런 음료가 지금 해외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능성. 네. 기능성 워터, 기능성 음료, 그리고 술에서도 도수별로 술이 출시가 되고 있고 그 술에 대해서도 어떤 음료나 어떤 성분이랑 잘 섞었을 때 기능이 더 향상될 수 있는 그런 술. 그러니까 최근에 나와서 오픈런을 했던 그 술조차도 감압 증류주라고 하는데요. 약간 누룩이나 이런 데서 날 수 있는 냄새를 좀 없애면서 다른 어떤 비타민이나 과일 음료나 다른 것들과 섞었을 때 잘 섞일 수 있는. 그래서 맛있는 칵테일을 만들 수 있거나 원하는 취향대로 마실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공급량을 처음에 출시를 할 때 공급량을 확 줄여서 이 술을 구매할 수 있는 공간의 지역적인 한계를 조금 설정을 해뒀습니다. 그래서 일반 매장에서 쉽게 구매할 수 없고 특정 장소에서만 구매를 하게 함으로 인해서 줄을 세운 것인데요. 이게 오픈런의 열풍이 갖고 싶은 심리, 그다음에 투자 심리, 그리고 이거를 내가 얻음으로써 나의 SNS나 이런 채널에서 인증을 하면서 이거 동시에 풀미라고 하는데요. 프리미엄 가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풀미를 더 붙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경제 심리까지 합쳐져서 이런 제품에 오픈런을 하고 있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퇴팔 때 더 팔면 되니까 비싸게. 네. 처음에는 인당 구매하시는 수량도 제한을 둬서 일부 술 같은 경우에는 1만 원에서 1만 5천 원 그 사이라면 이게 리셀 시장에서는 5배, 비싸게는 10배까지 판매가 되다 보니까. 귀찮게 줄 서야 되는 거니까 살려면. 그렇죠. 그래서 보통 5시간, 6시간 이렇게 줄 서서 구매를 하는 그런 현상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좀 넉넉하게 생산해서 공급하면 줄 안 서도 될 텐데. 그러면 너무 평범해서 묻혀버린다는 거죠? 그렇죠. 초반에 어떤 브랜드에 집중을 하게 하고 브랜드에 열광하게 하고. 만드는기 위해서 조금 만든다. 네. 그리고 이런 장소도 이 오픈 행사를 할 때도 젊은 MZ세대들이 가장 많이 모이고 핫한 브랜드들이 가장 많이 있는 지역에서 이 행사를 많이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이 오픈 언어를 했던 이 브랜드의 경우에는 여의도와 서울에 있는 가로수길, 신사역에 있는 가로수길에서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뭘 했어요? 판매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파는 게 뭐였어요? 술이였어요? 술? 술입니다. 소주인데. 소주. 제가 봤던 긴 줄이 소주 줄이군요. 맞습니다. 무슨 소주인데 줄 서서 사요? 박재범이 만든 소주인데요. 실제 보통 이 유명 인플루언서들은 대부분의 어떤 제조사들과 콜라보를 하는, 협업하는 형식으로 브랜드만 붙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는 직접 제조를 했어요. 본인이? 네. 그래서 이제 그 소주 회사랑 함께해서 직접 제조를 해서 브랜드도 만들고 병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도 본인이 다 관여해서 만들어서 태극 무늬도 넣고 뭔가 이제 그 해외의 모든 그런 해외 술들이 위스키랑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소주도 좀 그렇게 만들고 싶다라는 걸로 해서 이제 박재범이 만든 소주라고 합니다. 박재범 씨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이진우가 소주를 만든다 하면 이름만 빌려줄 수도 있고 빌려갈지야 모르겠어요. 모르겠으나. 그러나 제가 소주를 만든 들 제가 소주 장인도 아니고 오히려 만드는데 걸리적거리기만 하지 뭘 하겠으면 제가 하면 제가 디자인한 겁니다라고 해도 당신이 디자이너가 아닌데 뭘 그걸 한 게 뭐가 그렇게 했는가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비자 반응은. 그런데 그게 굳이 뜨는 이유는 뭘까요? 제가 이 만든 회사의 뒷얘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왜 박재범이었냐 하는 부분에서 요즘 젊은 MZ세대들이 찾는 술에서 거는 기대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술을 소비를 할 때 어떤 것들을 보고 술을 찾는지에 대해서 빅데이터로 한번 쭉 술의 성분들 어떤 술을 좋아하고 이 술을 통해서 기대하는 음료들은 무엇이 있으며 술을 고를 때 디자인은 어떤 걸 고르고 브랜드는 어떤 걸 보는지에 대해서 빅데이터를 본 다음에 이 제품과 가장 적합하게 잘 맞을 것 같은 인물을 한번 찾아봤대요. 그런데 인물 힙하면서도 뭔가 트렌드를 이끌어가고 선도해가고 젊은이들의 어떤 문화나 이런 것들을 영향을 주는 인물. 그 인물이 박재범이었다고 해요. 인기 연예인 중에 이미지 비슷한 술이랑 이미지 비슷한 술 친구로 좋을 만한. 그런데 술을 좋아하고 술을 잘 마신다고 해서 반응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문화의 MZ세대들이 추구하는 그 대중적인 문화를 다 가지고 있고 영향을 주는 영향자로 박재범 씨가 빅데이터에서 나왔다고 하고요. 실제 이 제품은 빅데이터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희소성 것 때문에 한번 마셔볼까 싶어서 줄을 서시는 주로. 네. 예전에는 사실 술을 하면 해외에서는 부유층 그리고 또는 굉장히 갑부들이 자신의 얼굴을 붙여서 술을 만들고 위스키를 만들고 와인을 만들고 했었는데 지금은 신생 브랜드들이 많이 등장을 하면서 이 술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유명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이제 많이 단순히 광고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직접 생산해내는 것까지 동참하게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브래드 피트 같은 경우에도 안젤리나 졸리랑 샤또 미라바리라고 하는 로제 와인을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카메론 디아즈 같은 경우에도 아발린이라고 하는 핑크색 와인을 또 만들었고요. 또 이게 술 뿐만이 아니라 가장 대표적으로 커피에서는 이 사람이 저 브랜드의 대표자다라고 떠올리게 할 수 있는 게 네스프레소 조지클로니인데 실제로 조지클로니가 네스프레소 모델을 하면서 조지클로니가 다른 커피를 마신다라는 것이 약간 기상이변이다라는 것처럼 농담삼아 그런 대화들도 많이 한다고 할 정도로 특정 음료와 인물을 연계시킨 것이 단순한 광고 모델뿐만이 아니라 만들 때부터도 많이 이렇게 참여를 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 워터 같은 경우에도 제니퍼 애니스톤이 모델을 하고 있는데요. 이 스마트 워터는 생수예요. 뭔가 기능이 들어가거나 한 건 아니지만 제니퍼 애니스톤이 고수하는 어떤 물에 갖는 성분이나 맛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같이 기획해서 만든 제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단순 모델이 아니라 요즘에는 연예인이나 유명인들이 제품에 제조부터 같이 동참하는 그런 동참해서 마케팅을 하면서 뭔가의 희소성 처음에 출시를 할 때는 공급량을 좀 일부러도 확 줄여서 오픈런을 하게 하면서 뭔가의 마케팅을 하게 하는 거죠. 상수리긴 한데 그냥 즐겨주는 거네요. 소비자들도. 네. 그리고 최근에는 술의 양을 소비하는 게 굉장히 줄어들어서 병와인이 아니라 봉지와인이 또 많이 등장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봉지에 담아 팔아요? 네. 봉지에 카페 같은 데 가면 봉지에 이렇게 두유나 이런 것처럼 포장되어 있는 와인을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마 양파즙 같은 파우치에 담겨 있는 와인. 네. 그래서 그런 봉지와인이 맛별로 도수별로 많이 출시가 되고 있는데 이것도 술을 소비하는 양이 한 병을 샀을 때 한 병을 다 소비하지 못하고 버리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아예 이렇게 봉지와인이 조금 더 많이 늘 거라고 하고요. 그리고 칵테일 또한 캔 칵테일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수제 칵테일을 맛보고 싶기는 한데 일반 장소에서는 맛볼 수가 없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위험하기도 하고 음료에 대해서 굉장히 안전한 음료다라는 것들을 소비자들이 많이 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캔을 현장에서 직접 만들어서 칵테일을 현장에서 직접 만들어서 이것을 캔 포장해서 바로 테이크아웃 하면서 집에 가서 마실 수 있는 이런 캔 칵테일도 지금 호텔들이 앞다투어서 개발해서 소비자들에게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캔에다가 음료를 바로 담아서 캔을 딱 밀봉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생겼나 봐요. 어떤 곳은 커피 테이크아웃 하려니까 맥주캔 같은 곳에다가 테이크아웃으로 담아주더군요. 네. 그 자리에서 바로 캔 포장해서 담아주죠. 그래서 그 안에 이제 뭔가에 오염되지 않고 깨끗하게 보관하면서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안전하게 마실 수 있다라는 느낌을 주고요. 그리고 무알콜 맥주와 또 스파클링 소다 음료 이런 것들이 술 뿐만이 아니라 음료에서도 계속 200여 종 이상으로 계속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출시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도 마찬가지로 유명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들과 같이 협업해서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유명 연예인들과 인플루언서들이 예전에 광고 모델 하는 거와 비교하면 모델료가 좀 올라간 거예요? 아니면 이건 뭔가 러닝 개런티처럼 많이 팔리는 매출의 몇 퍼센트를 갖는 겁니까? 아니면 본인 사업인 겁니까? 세 가지 다에 해당하는데요. 그냥 그런데 처음에 모델로만 하는 거에는 소비자들이 그렇게 반응을 하지 않고요. 모델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매출을 수익시어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아예 믿을 만한 이 사람이 이 음료나 이 술에 본격적으로 가담해서 뭔가에 좀 좋은 제품을 만들고자 하는 그 이미지를 넣어서 제품을 출시하는 거에 소비자들이 조금 더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아하는 연예인이 만든 거라니까 사는 거라면 굳이 연예인은 특정 회사 모델할 게 아니라 본인이 만들고 내 이름 붙여서 소주 만들려는데 만들어줄 사람 줄 서라 하는 구조로 바뀌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인물이 과연 소비자들이 열광하고 추종하고 싶은 인물이냐는 좀 객관적으로 따져봐야 되겠죠. 인기가 있으면 그냥 다 되는 세상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런저런 음료에 관한 트렌드를 들었더니 또 이건 음료수 맛과 품질과 무관한 또 다양한 마케팅이 들어있네요. 잘 들었습니다. 로그인 뒤 조현경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러 가시고 방송 내용 다시 들으시려면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팟캐스트 이용하시면 언제든지 다시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 또 인사드리죠.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